이불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불은 주로 잠을 잘 때 사용되며 따뜻함과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불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인 상태나 감정, 특히 안전과 보호에 대한 욕구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불이 꿈에 나타나는 이유와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문헌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해석해보겠습니다. 이불은 따뜻하고 안락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이불이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안락함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불은 또한 개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보호의 상징으로 꿈꾸는 사람이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불은 감정적으로 보호받고 위안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에서 이불을 덮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위안을 찾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불은 포근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은 감정적으로 안정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있는 꿈은 때때로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회피하려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나 상황이 있을 때 이불을 덮는 꿈은 그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고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피하고자 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불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불을 바꾸거나 새 이불을 덮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적응하려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불을 바꾸는 것은 자신의 생활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정감과 보호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불은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함께 이불을 덮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불은 신체적으로 가까운 상태를 상징하므로 이불을 함께 덮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그 사람과 정서적 또는 신체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불을 덮는 꿈은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와 감정적인 안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이불을 덮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불을 덮는 꿈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스트레스나 압박을 피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불을 고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순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불을 고르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불을 세탁하는 꿈은 과거의 문제나 감정적인 부담을 씻어내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깨끗함과 새로움을 찾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불을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안전함이나 보호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을 보호해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불을 잃어버리는 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외부의 위협이나 압박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불에 숨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하거나 현실을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불에 숨는 것은 또한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살해 1 불안감을 반영한 꿈 한 여성은 꿈에서 자신이 이불을 덮고 침대에서 편히 쉬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의 압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계기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살해 2 감정적인 위안을 찾는 꿈 한 남성은 어린 시절의 이불을 덮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으며 이 꿈은 그가 어린 시절의 평온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다시 찾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자신의 감정적인 필요를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3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새로 구입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으며 이 꿈은 그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시작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새로운 상황에서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불 꿈은 그 상징성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불은 일반적으로 안락함, 안전, 감정적인 보호,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꿈에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나 감정을 반영하며 그의 현재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같이 이 불을 덮거나 나란히 누워있는 꿈 동업자, 동지 길이 상당히 오래도록 사업 성과를 기다리게 된다. 거북이가 이 불 안으로 들어가는 꿈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며 큰 재물이 들어오고 풍요로움과 안정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검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꿈 사업을 벌이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뜻, 우금병에 걸려 누울 수도 있다는 암시 검정색 이불을 덮고 자리에 눕는 이불 꿈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거나 혹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고급 비단으로 만든 이불을 침실에 까는 꿈 머지않아 본인이나 집안 식구들에게 영예나 발전, 성취의 기쁨이 생기고 자신을 이끌고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게 된다. 길바닥에 이불을 펴고 눕는 꿈 신상의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으며 큰 병에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남에게 이불을 주는 꿈 여행성 전환병에 걸려 고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담요를 깔고 노는 꿈 애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꿈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상태는 나타내는 꿈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는 꿈 협력자, 기인, 초록자를 의미하며 내 협조자로 인해 큰 이득을 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방 안에 모르는 사람이 하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꿈 가정에 우한이 생길 수 있음의 질병,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방에 펴놓은 이불을 찢는 꿈 실직하거나 매사가 막혀 힘들어짐 비단 이불을 보거나 덮는 꿈 행복한 가정생활, 입신출세, 무기영화, 사업번형, 재산증식 등을 의미하는 좋은 길몽으로 결혼생활이 순조롭거나 사업이 잘 풀려나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비단 이불을 본 꿈 사업이나 결혼생활 등이 상공적으로 이루어짐 사람의 유골이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의 우한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색동무늬의 이불은 보는 꿈 예술분야에서 독특하며 작품성 있는 상품으로 전시회 등에 출품하거나 연구 분야에서 실기술을 발견해서 세상에 발표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생선 가게에서 이불 사는 꿈 머블 북을 상징하고 있는 꿈으로 음식이나 물건을 장만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선방과 같이 좁은 곳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 꿈 자신의 성생활, 이성관계가 당장이라도 파탄할 것 같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차각을 나타낸다 시체를 얇은 이불로 덮는 꿈 어떤 좋은 사건이 발생하여서 그로 인한 기분이 도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시체를 이불처럼 덮는 꿈 큰 유산을 받거나 사업의 성과를 크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시체료 혹 이불로 덮어 씌우는 꿈 어떤 성취된 일이나 재물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된다 그 일의 성과는 오랜 시일 후에 얻게 된다 신분이 높은 듯한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꿈 태몽으로 장차 귀하게 될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신분이 높은 사람과 한 이불을 덮는 꿈 장차 귀하게 될 자녀를 잉태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태몽임 쌓아놓은 이불 속에서 동물이 나오는 꿈 쌓아놓은 이불 속에서 동물이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오랜 연구 끝에 빛을 보거나 앞으로의 인생살이가 다채롭게 전개됨을 상징한다 쌓아놓은 이불이 무너지는 꿈 자신 또는 가족에게 불길한 사고가 생기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에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아름다운 꽃 병풍과 이불 방석 등이 화려한 꿈 예술의 전당이나 작품 전시회에서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랩 앤 이불로 시체를 덮은 꿈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배토록 그 기분에 도취되거나 재물을 얻었다면 쉽게 빠져나가지 않음 여러 사람이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꿈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동업자가 함께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많은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용이 이불 안으로 들어오는 꿈 새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몸이다 남녀가 합궁을 한다 원수와 한 이불을 덮고 동침을 하는 꿈 예전부터 마음먹었던 일을 속시원히 해결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 개는 꿈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마무리하게 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하는 꿈 새로운 사업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연인관계의 정리를 의미할 수 있음 이불 버리는 꿈 함께 일하거나 자신을 보호해주던 사람과 헤어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라면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 속에 거북이가 있는 꿈 집안의 경사나 재물운이 따름 이불 속에서 동물이 나오는 꿈 오랜 연구가 빛을 보거나 앞으로의 인생살이가 다처롭게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해온 것에 대한 성과를 얻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 속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꿈 강력한 라이벌이나 경쟁 상대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 속으로 도둑이 숨는 꿈 이불 속으로 도둑이 숨는 꿈을 꾸게 되면 홀로 어떤 연구에 집착하거나 학업, 사업 등이 어려워진다 이불 위에 개미 등과 같은 벌레가 많이 모이는 꿈 이불 위에 개미 등과 같은 벌레가 많이 모이는 꿈은 경제적 손실이 있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징조이다 이불 위에 개미나 바퀴벌레 등 벌레가 득실거리는 꿈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불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 위에 동물이나 물건이 있는 꿈 인생 편력이 다채롭게 펼쳐질 것임을 의미하는 꿈 이불 위에 피가 묻어있는 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아내가 간똥하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김 이불 위에서 미끄러지는 꿈 애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가 언진살로 등을 지게 된다 이불 속에 거북이가 있는 꿈 집안에 병사나 재물운이 있을 꿈 이불 속에 도둑이 숨어있는 꿈 학업이나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혼자 어떤 연구에 집착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 속에 숨는 꿈 돈 독촉을 받게 되며 심리적으로 압락을 받아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 속에서 귀금 속을 발견하는 꿈 집안에 재물이나 돈이 들어와 생활이 넉넉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묻는 꿈 사업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에 관한 꿈 사업기반, 사업자본, 신분증, 증명서, 소개장 등을 상징한다 이불에 누워 뒹굴거리는 꿈 집안에 우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의 대변 또는 소변을 보는 꿈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횡재수가 생겨 목돈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에 불이 붙는 꿈 사업이 크게 번창하며 그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들어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에 소변을 본 꿈 실수로 망시를 당하게 된 이불에 솜을 넣는 꿈 장사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재산이 크게 늘 것임을 의미하는 꿈 이불에 오줌 싸는 꿈 이불에 오줌 싸는 꿈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하여 낯뜨거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게 해몽을 하면 재물과 돈이 생기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불에 피가 묻거나 오물이 묻어 있는 꿈 배우자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미혼 남녀라면 명예가 훼손되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에 소변을 본 꿈 자신의 실수가 생겨 망신당할 꿈 이불에서 벌떡 일어나는 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보게 되거나 병자라면 병이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 위에서 넘어지는 꿈 부부간 또는 가족 간의 사이가 나빠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갈기 갈기 찢는 꿈 사업, 결혼, 생활 등의 파탄이 온다 이불을 갖고 지하철을 타는 꿈 좋지 못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노력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개거나 펴는 꿈 꿈에 이불을 개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반대로 이불이나 담요를 펴면 매사가 순조롭게 풀릴 징조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꿈 어떤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깊는 꿈 남자가 꿈을 꾸었다면 급료가 낮은 일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여자가 꿈을 꾸었다면 시댁이 부유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꿈 실제로 질병에 걸려 눕게 될 수 있으며 이불 속에다 자신의 얼굴을 파묻으면 아직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고난 속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불을 덮지 않고 누워있는 꿈 휴식을 취하거나 어떤 소식을 기다리게 된다 이불을 바느질하는 꿈 현재 자신의 생활이 여유로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보는 꿈 사업의 자본이나 기반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빠는 꿈 잘못된 것을 깨끗이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사는 꿈 머지 않은 시기에 가족 구성 중 누군가 결혼식을 올리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선물하는 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손빨래하는 꿈 기존보다 가족 또는 타인들과의 소통에 신경을 쓰게 될 리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물을 옮기는 꿈 주변의 경쟁자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찢는 꿈 자신의 배우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펴고 누워 있을 자리를 마련하는 꿈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때로는 병의 시초가 되기도 한다 이불을 펴고 눕는 꿈 해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신분의 하락이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펴서 곧게 까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을 펴서 끌고 다니다 다리 위로 추워 올린 꿈 소개장 작품 목록을 어떤 회사에 제출할 것을 예시한 것이다 이불이 더러워 덥지 않는 꿈 자신의 거처가 현재 불편하거나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꿈 이불이 더러워 잠이 오지 않는 꿈 부부의 잠자리에 불만이 있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심리 몸 이불이 더러워서 잠이 오지 않는 꿈 남편에게 성적 불만을 갖고 있는 여성이 구는 꿈이다 이불이나 담유를 편 꿈 매사가 순조롭게 풀림 이불이나 커튼 등이 떨어지는 꿈 가족에게 병이 생길 꿈이다 이불이나 커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꿈 사고 질병 우한 등을 의미하며 가족이나 친지 중에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불장 안에 비단 이불자리가 차곡차곡 쌓여 놓인 꿈 피 땀 흘린 노력 끝에 많은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다 저축 재산이 있다 이불장 안에 이불자리와 혼수감이 가득 차 있는 꿈 상품을 비축해 놓았다가 값이 좋을 때 내다 팔게 되는 등 보관이나 풍요 등을 암시 이불장에 이불이 가득한 꿈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꿈으로 물품을 비축해 두었다가 값이 좋을 때 내다 팔고 많은 이윤을 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이성친구와 함께 이불을 덮는 꿈 누군가와 동업을 하게 되거나 계약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자신의 담요나 이불 등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는 꿈 가정 불화나 이성관계의 말썽 및 재난 손실 등 장애가 발생되어 액화를 겪게 된다 작은 이불을 덮는 꿈 집안의 재난이 다가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는 꿈 평화로운 생활이 상징으로 특별한 일이 없이 평온하게 생활이 이어짐을 의미하는 꿈 장롱에 혼수와 이불이 가득한 꿈 저축, 적금, 준비, 보관,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꿈 장롱을 열었는데 이불이 전부 쏟아져 버린 꿈 내 친척이나 가족이 일이 생겨 다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좁은 곳에 이불을 깔고 두어 있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칼로 이불 또는 베개를 찢어 훼손하거나 칼을 침실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꿈 근친 가족, 배우자, 연인에게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사업 또는 재물과 연관된 일이 말썽이나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펴넣픈 이불을 덮지 않고 그 위에 눕는 꿈 하고 있는 일에 장애가 생겨 수포가 되거나 진전이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한 이불 속에 두 사람이 들어가 함께 누워있는 꿈 자신과 똑같은 환경 및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누군가와 손잡고 함께해야 할 일이 생긴다 한 이불을 두 사람이 덮고 있는 꿈 동업자나 친구와 일을 추진해 성공하게 됨 함께 이불을 덮고 누운 꿈 일을 진행시키는데 시일이 걸리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한 이불을 덮는 꿈 다니는 직장에서 승진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98 화려한 커튼이나 고급스러운 이불을 덮는 꿈 희망하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뤄지는 소화성취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그터 이불로 시체를 덮어 씌우는 꿈 그터 이불로 시체를 덮어 씌우면 성취한 일이나 재물이 오랫동안 보존된다 흰색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꿈 질병이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 흰색 이불을 덮어 씌우면 성취한 일이나 재물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